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놈의 세상에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결국엔 빈손인 것을 좋은 사람 만나서 아끼고 살아나면 한세상 사는 것이 정답일까 딱 부러지는 인생에 정답은 없어 어디로 가야 할까 오 나의 인생아 무엇을 얻어갈까 여놈의 세상에 울기도 했지만 웃으며 간다면 더이상 바랄게 없지 착한 사람 만나서 호둠꽃 하독이면 한평생 사는 것이 정답일까 딱 부러지는 인생에 정답은 없어 남남끼리 만나서 남남끼리 만나서 서로가 닮아가면 찢어지고 푸는 것이 정답일까 지지고 푸는 것이 정답일까 딱 부러지는 인생에 정답은 없어 딱 부러지는 인생에 정답은 없어 또 다른 인생에 정답은 없음 한국이 있는 사람들의 기릿속에